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강사 권선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친구들 요새 가장 큰 관심사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죠. 두근두근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3월 모의고사가 진짜 중요한 걸까? 정말 중요한 시험일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 나 아니다. 별로 안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이 의견이 엄청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되게 중요하다. 어떤 친구들은 뭐 크다? 산모가 중요한가?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거든.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시험이니까 시험 잘 보면 완전 이득이지. 그래서 막연히 시험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친구들은 내신이 갑이지. 어 그리고 산모 잘 본다고 대학 잘 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큰 개연성이 없다. 이런 근거로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겠지만 선생님의 의견을 말하자면 선생님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3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산모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3월 모의고사 대비에 열의가 없는 친구들은 특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3월 모의고사는요. 새학년의 첫 시험이에요. 진짜 빨라요. 3월 바로 첫째 주죠. 새학년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시행되는 시험이야. 이 새학년의 첫 시험이 너네의 첫인상이 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를 바라볼 때의 그 첫인상이 될 수 있다고. 사실은 새학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라면 학교 선생님들이 너네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이런 것도 다 기억하지 못할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보는 첫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너네의 첫인상을 굉장히 크게 자주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다. 그런 점에서 너네가 최소한 불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돼 안 돼.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너네의 인상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그게 사실은 진짜 맞아요. 그래서 새학년 첫 시험이다. 라는 거 첫인상이 자주지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피드백. 너네가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를 많이 했죠? 뭐 어쨌든 했죠? 많이까진 아니더라도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들의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인데 근데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되지 않으려면 즉 형식적인 공부가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실전 시험을 통해서 너네가 겨울에 진행했던 공부에 대해서 충분히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 공부가 모의고사에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었는지 혹은 방향성이 조금 잘못되었다면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네가 시험 결과를 통해서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러 과목들을 한 번 해보잖아. 하루에.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에서 내가 특별히 부족하진 않은지 혹은 특별한 과목 안에서 또 특정 영역이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 사실은 너네가 하루 날 잡고 따로 모의고사를 하루 종일 보라고 하면 보겠니?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너네의 전체 과목의 밸런스 그 과목 안에서의 영역별 공부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취약 영역을 학기 중에 중간중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공부 계획을 또 후속으로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겨울방학 때 한 공부가 있으면 이걸 학기 중에 취약 영역을 보완해 나가면서 정교화하면서 공부 계획을 또 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 기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3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너네가 정말 제대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너네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후속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애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 성적 상담도 많이 하고 처음 본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 그때 내가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모의고사는 몇 등급 정도 나오니? 몇 점을 받았니? 지난번 산모는 어떻게 받니? 몇 점 받았니?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서 한 가지 반드시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한 시험이었니? 를 꼭 물어봐요. 그래서 지난번 산모를 예를 들어 2등급을 받았는데 학생이 선생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는데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요.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봤어요. 그냥 대충 한 번 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선생님 모의고사 다시 풀려요. 모의고사 다시 보게 해서 그 다시 본 걸 가지고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시험을 가지고서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상담을 한다거나 후속 계획을 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산모가 정말 의미 있게 너네한테 다가오려면 너네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거야. 산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너네의 마음가짐이 엄청 중요해요. 시험에 임하는. 그래서 이 피드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산모는 너네 학교 내신 시험이랑 완전 달라. 학교 안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시험이잖아. 그럼 전국에서의 나의 위치를 객관적인 위치를 두렵겠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자기 위치도 제대로 시험 본 적이 없어서 자기 위치도 자기가 몇 등급 정도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더 진정성 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겨울방학 때요. 성적 대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존에 봤던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내가 1등급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새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3등급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도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 원체 공부들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너네 다시 지금 현재 위치를 재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야. 객관적인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가 나와야 또 이게 공부의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점에서 또 3월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TCC에서는 3월 학평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3월 모의고사가 좀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3월 모의고사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겠니? 공부를 안 하겠지.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뭐 성적은 더 바닥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또 안 했으니까 시험을 보는 당일날도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없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야. 그런 건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본인의 현재나 미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3월 모의고사는 되게 중요해. 라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남은 3월 모의고사 때까지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에 선생님은 너네가 실전 모의고사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별거 아니야. 메가스터디 사이트 보면 기출문제 쫙 올라가 있어요. 그럼 작년 3월 모의고사 기출을 프린트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일단 재고 1시간 20분 동안 시간을 재시고 국어는 1시간 20분이야. 1번부터 45번까지 일단 풀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거 자체가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이에요.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부터 45번까지 국어는 45문제니까 45번까지 한 문제씩 전부 다 분석을 하세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지문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자 했던 건지 이 지문에서 어디가 문제화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그리고 내가 그걸 봤는지 못 봤는지 못 봤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대책을 세우란 말이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에 대한 이게 100%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너네가 이걸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조금만 쌓여도 성적은 엄청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 1번부터 45번까지 분석을 좀 하는 친구와 안 해본 친구의 차이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있냐 없냐가 산모 성적 자체가 아니라 그걸 대비하기 위해 노력한 그 과정이 있냐 없냐가 올해 너네 시작점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메가스터디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해설강의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엄청 좋잖아. 그래서 해설강의 찾아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좀 도움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또 기출문제 프린트 하셔가지고 그것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너네가 남은 시간 동안에 산모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3월 모의고사 보는 그날 너네 역량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역량을 다 발휘하는 그런 시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오늘 TCC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산모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3월 학평,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은 해설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